네 안녕하십니까. 서울교육방송 장차홍 보도국장입니다. 오늘은 건강우수식품 효도선물로 각광받고 있는 제품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. 이 제품은 무능지에 벨이 담은 이 제품입니다. 이거 제가 직접 이렇게 오랫동안 복용을 해봤는데요. 거의 한약을 한 채 먹는 것처럼 굉장히 맛있습니다. 효도선물로는 이게 정말 안성맞춤입니다. 또 하나 아버지 어머님들 그 연세에 기운이 없으면 이렇게거든요. 그런데 이걸 하루에 하나씩 한 포씩 이렇게 먹잖아요. 그러면 쫙 이렇게 저도 지금 마흔한 여덟인데요. 이거 먹으면서 한 서른여덟처럼 쫙 정말 힘이 막 힘이 이런 힘이 아닙니다. 그 안에서 어떤 의욕심 이런 게 이렇게 불끈불끈 썼습니다. 이게 제품이 우리 농산물에서 마, 둥근 마 제품을 무능주 이분이 농부가 직접 담을 내서 재배를 한 겁니다. 그리고 오디, 복분작, 블랙베리, 아로니아 이 제품이 융합적으로 핵융합적으로 쫙 만들어진 제품입니다. 그래서 농부의 그 정직성은 이 제품으로 증명된 게 아닌가 싶어요. 여기 보면 무능주 씨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 효도선물, 이번 명절이 다가오고 있잖아요. 이런 선물로 어머니, 아버지들, 아버님께 한번 마음을 한번 표현하시는 건 어떻습니까? 서울교육방송 장창훈 보도국장입니다. 안녕하십니까? zer ve염 bosnio 여보 여보